4 어 오늘도 이제 하루종일 바쁘다가 드디어 어 치트지 유튜브를 찍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튜플에 이어서 세트형을 살펴볼 건데요 세트는 저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쓰시고 있고 알고리즘 문제에서도 되게 이 세트로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 시간에서 다뤘던 튜플과는 또 다르게 이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배열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중복 중복된 요소가 없는 정렬되지 않은 집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복된 요소가 제거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적 중복이 없습니다 서 어 보면 이제 어떤 이게 집합이 거든요 이게 하나의 집합 그래서 이것도 유니온 이라든지 인터 섹션 디퍼런스 시메트릭 디퍼런스 같은 뭐 이게 말이 어려운데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뭐 이런거에요 그래서 이런것들에 같은 이제 어떤 함수 연산 함수에서 사용하는 그런 연산들 집합 연산들을 함수가 아니지 함수가 아닙니다 예 제가 헷갈렸네요 집합 연산 집합 연산에 사용되는 그런 연산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과로나 세트 함수를 사용해서 어 이 셋을 사용이 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에서는 대가로 그죠 어 그리고 뭐냐 추풀은 소가로 그죠 그리고 얘는 뭐라구요 얘는 중과로 따 그래서 이런것들이 어 이렇게 어떤 괄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열을 선언할 지가 달라집니다 이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일단 셋을 사용해서 마켓에 가서 여러건 고기의 종류를 골라보는 코너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마켓에 누군가 가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비프 포크 램프 비프 포크 램프 비프 포크 램프 비프 포크 램프 를 골랐습니다 총 1 2 3 4 5 9개를 골랐네요 그죠 9개를 골랐지만 중복된 요소를 제공을 하고 하는 이 세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제거된 세가지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구요 어 뭐 엑셀이나 이런거 다르면 중복 제거 이런거 많이 다르죠 어 그런거라 보시면 되요 그리고 여기서 어 뭐 일반적인 리스트처럼 이런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세트 1 2 3 4 5 6 7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리스트를 전달했는데 리스트가 아니고 문자열로 이거 문자열로 전달하면은 이게 특이하게 얘는 이렇게 한방에 바뀌더라구요 아마 리스트도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어쨌든 셋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해도 되지만 어 일일이 하면 힘드니까 그냥 1 2 3 4 5 6 7 다 넣은거구요 셋도 4 5 6 7 8 9 0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4 5 6 7은 지금 겹치죠 그죠 아 그리고 나머지 1 2 3은 안겹치고 8 9 0도 b에만 있고 1 2 3도 a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해보는 거에요 서로의 집합에 대한 연산 a 에서 b 를 뺀 어 나머지 1 2 3만 남고 남게 되구요 a 와 b 에 어떤 합집합 또는이죠 또는 들어갔기 때문에 합집합 이고 에 이렇게 넣으면 1 2 3 5 6 7 8 9 0 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아 이거 제가 설명 안했다 이거 순서가 무식이 되요 4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서 순서를 중요시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니까 그런 이제 뭐 데이터형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되지 않구요 4 그럼 순서를 보장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보장된 건 리스트 로 바꿔서 4 이걸 이제 그 정렬을 하시면 되요 아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께요 그리고 s&b s&b 하면은 음 에이스 a 와 s 가 아니죠 a 와 b 에 모두 어 속해 있는 애들 그래서 아까 4 5 6 7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 5 6 7 자 a b a 와 b 에 합집합 에서 교집합 을 제외한 아 집합이다 그래서 이 교집합 을 제외하고 나머지 줘 그래서 1 2 3 그죠 2 3 8 9 0 8 9 0 2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4 ok 뭐 요거 같이 한번 실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섬을 통해 아마 셋을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켓에 가는 것 부터 한번 구현 해보도록 할게요 말켓에 가서 아 비프 한 덩어리 에 포크 한 덩어리 돼지죠 그리고 램브 한 덩어리 라 양입니다 아 이제 한국인들도 양을 많이 먹더라구요 어 저 호주에 썼을 때에는 양국이 항상 마트에 있었는데 어 요즘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넣어줘서 뭐 몇 개 거기 딱 9개만 넣었는데 저는 12개 난 것 같아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어차피 3개가 중복이 된 거라서 한번 선언 해 오도록 하구요 4 말켓 한번 더 처분을 합니다 마이크 쳐 보면은 4 포크 비프 램브만 나오구요 아 길이를 재봐도 당연히 3개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럼 말퀴 어 세세는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애드 예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클리어 지우는 것 카피 디퍼런스 이건 이제 그 집합의 산이죠 집하면서 4 에인 디스 칼드는 뭔지 모르겠네 인철 섹션 너 다 지금 관련된 게 어 네 어떤 뭐 이건 확인하는 것 같고 어 일단은 타 설명들이 좀 그렇고 어 거의 다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구요 일단 그 리스트 쪽에서 보이는걸로 어 그리고 튜플 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얘는 조작이 가능한 어떤 중복이 제거된 에 그런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예 이런식으로 도 당의 문법이 가능하죠 어떤 의미 어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해서던 문법입니다 그래서 펄 도 한번 확인해 보고 예 없다 뭐 이런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엑셀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몇 어떤 이제 많은 참가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 항목을 추천해 가지고 학교에 어떤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이 학교의 이름을 어 개수로 표현하면 아 총 3개 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참가를 했구나 뭐 이런거를 이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엑셀에서 많이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원하신다 라면 아 이런것들 이제 많이 접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팔 연사 한번 해볼게요 지팔 연산 세트 을 통해서 어 1 2 3 4 5 6 7 8 까지 선언을 하도록 하구요 p 를 통해서 4 5 6 7 8 9 0 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예 어 8이 더 들어왔네 예 뭐 일단은 그냥 할게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a 와 b 를 이렇게 확인하면은 이렇게 a 와 b 가 있구요 a 에서 비를 뺀 나머지 1 2 3이 나오고 예 왜 순서가 보장되지 않죠 예 그리고 a 또는 b 라고 하면은 4 둘 다 속한 것 예 총 10개가 나올 겁니다 1 2 3 5 6 7 8 9 10 이니까 그리고 a and b 예 둘 다 있는 것만 예 그래서 둘 다 있는게 표시가 되고 어 양쪽에 한쪽에만 속한 거 교집합이 아닌 것만 출력을 하는게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나는 이거를 요 요 데이터를 정렬해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정렬해서 볼 수 있나요 어 궁금하겠죠 아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리스트 이렇게 바뀌어 나오구요 리스트에는 아마 솔트 라는 애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이거를 a 에다가 담아 주면은 a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아 죄송합니다 예 지금 반한 값이 없어 가지고 한번만 더 할게요 a 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에이 쩡 으 잠깐만요 위에서 지금 제가 선호했던게 깨졌는 것 같아요 중간체 뭐 잘못했나요 아 이거 이거 씨로 할게 씨로 실한 다음에 지금 a 를 제가 한번 저장했어 가지고 이렇게 깨졌네요 자 그 다음에 솔트 해 가지고 이렇게 c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또는 이제 c.솔티드 하면은 얘는 이제 반환된 값을 바로 보여주거든요 아 이게 아니다 솔티드 c 4 4 저도 이제 이렇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희망이 더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 어쨌든 c 와 솔트 어 요렇게 해가지고 정렬하는 방법 예 솔티드 해가지고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어 다른게 뭐냐면 얘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 거고 c 자체는 얘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 요걸로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c는 그대로죠 어 근데 이제 솔티드 c 라고 하면은 정렬된 모양으로 나오고 c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c.솔트 는 c 자체를 변경해 버리는 애죠 대신에 얘는 반환 값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c 자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미세한 차이점인데 어 어쨌든 뭐 순서를 정리할 수 있다는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면 되면 되는 겁니다 어 공부를 하고 밥을 먹을지 밥을 밥을 먹고 공부를 할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죠 어 마치 그런 문제 같다는 거에요 그래서 뭐 그중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한거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 연산을 다 봤구요 어 세트연산 정말 저는 많이 쓰고 제가 카카오 이제 입사 문제를 어 제가 풀이를 몇 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저는 세트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 제가 유튜브에 올려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 재밌게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다음에는 어 다음 시간에는 세트 연습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으